자 일곱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어차피 인간관계 넓혀봐야 한순간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인미기스내는 아는 사람이 많아야 사업하기 좋다. 주변에 인사가 되어야 인정받고 나를 따른 사람이 많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인사의 사람을 굉장히 많이 최종을 했어요. 성공하려면 인맥이 많아야 되고 넓어야 되고 나를 따른 사람이 많아야 되고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많아야 되고 그게 성공의 뭔가 동목처럼 사람의 능력처럼 치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게 있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인간계 넓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인간계 넓힌 것 때문에 너무 쓸데없이 넓힌 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엔 사람을 믿는게 좀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전과 비교해서 그래서 쓸데없이 이것저것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딱 정도를 지켜가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알고 지내는게 서로간에 낫다.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알고 지내는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그래서 괜히 새로운 사람을 알려하기보다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 몇몇 사람들만 나를 잘하는 사람만 잘 유지하고 하는게 최고다. 아니면 주변에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도 내 삶을 잘 유지하고 아까림만 잘하면 된다. 좀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아싸들의 전선시대로 봐야되나? 물론 전선시대로 말하기 좀 웃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싸들이 아웃사이들이 살아가는게 어려운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혼자서 밥먹는걸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혼자 밥 잘 먹습니다. 엄청 잘 먹어요. 어릴때도 이제 저는 이제 좀 부치성이 없어가지고 혼자 밥도 많이 먹어 봐가지고 별로 그런거에 대한 눈치가 없어. 어렸을때 그걸 이제 통달해가지고. 근데 한국사람들은 혼자서 커피 전문점 간다거나 편의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식당 가서 밥을 먹는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갈 사람들을 이제 누가있냐 파악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 그래서 아직까지 어렸을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 혼자 뭔가 한다는게 지약이 많이 달라. 눈치를 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인간관계가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절제적인 힘을. 힘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앞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성공을 한다거나 힘을 얻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게 내 인생에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엔 더군다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뭔가 좀 나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쁜 사람과 또 사이게 되면 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인간관계라는게 무조건 좋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불순문자도 있잖아요. 질이 나쁜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쓸데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제 힘든 것도 있는 거고. 내가 인간관계가 넓다는 얘기는 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확실히 좀 예전과 비교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분들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인간관계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내 약관임만 잘하면 인간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 약관임만 잘하는 게 우선이다. 내가 1인분 역할을 잘하고. 내 인생에 충실하면 인간관계에 그렇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보면 혼자 노는 거 힘들어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보면 그런 대부분이 혼자 있을 때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잖아.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느끼는 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사람끼리 있어도 외로워요. 이 외로움은 나이 먹어서 여러분 모임 같은 거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그게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고독보다 더 무서워요. 나는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오히려 나랑 뭔가 정서적인 감정들을 대화로 공유하지 않으면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군중 속의 고독을 겪을 바에는 그냥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과 비교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쌰 거리는 거는 좀 예전과 비교해서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만든 게 보다 지금 기존에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기존 인간관계 중에서도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준다거나 이 지진 나쁜 사람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 시대에는 인맹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네이버든 검색만 하면 원하는 정보가 즉각 즉각 다 나오는데 인맹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그 당시 정보들은 대부분 신문, 잡지, TV일수가 주요 근간이었죠. 이제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정보를 주고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친구와 연락하면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할 가능성이 크지요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인맥 같은 거 생각해보면 친구들끼리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심심해서 그래. 혼자서 할 게 없었어요. 어릴 때는 친구인 사람들 많이 부러웠던 게 친구가 많다는 건 놀 게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부러웠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친구 만약에 부러운 게 같이 놀아서 할 게 많았잖아. 게임을 같이 한다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그런 것들 있죠. 옛날에는 어릴 때는 뭔가 같이 해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보드게임 같은 거, 호텔안게임, 브루마블 같은 것도 혼자서 못하거든요. 같이 해야 재밌단 말이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오락시 말고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락시 말 같다는 이유가 친구가 별로 없었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오락시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조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뭔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오락시 말고는. 그런데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져버렸어요. 오히려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 여부로. 왜냐하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혼자 있어서 심심하지 않으니까 사실 심심하다는 기분을 못 느끼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심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지었는데 오늘은 뭐하고 놀지 이런 생각 많이 가졌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누가 불러내면 불편해요. 이 사람하고 또 뭐하면 시간을 보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불편함이 좀 많이 생기고. 오히려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늦게 봤을 때는. 유튜브든 네이버든 검색만 하면 원하는 정보 적밖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친구들한테 뭔가 이제 아는 정보. 야. 이 맛집에 뭐가 있냐. 야. 그. 요즘에 괜찮은데 뭐. 음식 잘하는데 뭐가 있냐. 관광지 괜찮은데. 놀러 갈 때 뭐가 있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인터넷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각자 아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공유를 해야만.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맥이 이미 좀 좌우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 말 아는 정보가 웬만하면 검색하면 사실 다 나오긴 해요. 물론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요. 사실 가치가 없는 정보들이 많아. 이미 알. 알만한 정보들이 많은데. 근데 보통 고급 정보라는 게 보통 인맥에서 크게 왔다 갔다 거리진 않아요. 보통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예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혼자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이야기들을 다 습득을 하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끼리 있으면 뻘쭘해요. 뻘쭘해. 요즘엔 오히려 비대면 사이가 돼버리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끼리 있을 때 말을 못해요.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장문의 대화를 못합니다. 글도 못 써요. 이건 있어. 확실하게. 철저하게 혼자가 되고 비대면 사이가 되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에 전화 공포증이 나죠. 누가 전화가 오면 전화 받는 것을 주로 하는 걸 전화 공포증이 나거든요. 전화 공포증이라는 게 원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화 받는 것은 눈상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면 충분히 느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려워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누가 전화 나한테 걸려오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앉아있을 경우에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아무래도 만나를 못 가지다 보니까. 사람끼리 이렇게 궁금한 거 이렇게 추가받고 해야 되는데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 궁금한 게 이미 내가 검색을 해서 유튜브나 네이버나 블로그나 다음 같은 검색을 해서 이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막상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할 게 딱히 많지가 않아요. 대화가 길어지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느끼죠. 아니면 사람끼리 만나면 뻘쩜해가지고 스마트폰 만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이게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노가대 현장 같은 데 가더라도 사람들끼리 얘기도 안 하고 스마트폰 만쳐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공장 같은 데 가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 생산지 가더라도 사람들끼리 얘기도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각자 포만 만쳐. 꼬리고 앉아가지고 포만 만칩니다. 그런 거 정말 많아요. 가장 이제 바로 옆에 있어도 얘기도 안 해. 확실히 좀 그런 이제 공통체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거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능력이 튀어야 된다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편해진 건 맞지만 인간의 능력이 말하는 능력과 글 쓰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은 자꾸 써야 되거든요. 쓰면서 는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썰을 풀고 하는 능력이 원래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제가 영상을 많이 찍고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수능까지 온 거에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주처를 가지고 들고 와도 이렇게 쉬지도 않고 오디오 빚지 않도록 나름 디지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 이렇게 못했어. 워낙 영상을 많이 찍어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화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걸 굉장히 부러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뭔가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는 게 부럽다. 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확실히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좀 기문이 능력이 많이 태어됐습니다. 말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됐어요.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여러분이 쓰는 티팅이나 댓글 같은 거 문명이 안 맞거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맞춤법 자체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은 몰라. 자기들이 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 원래 글을 썼으면 이게 문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내용과 매칭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글쓰고 엔터치고 안 봐. 안 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져. 글 쓰는 능력이. 그렇게 카카오톡이 여러분이 글 쓰는 능력은 만 같으래요. 뭐 초성체나 단축어, 야민정 같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구를 먹으러 부른다거나 이런 이제 한글을 기본적인 어떤 문맥 사용을 좀 부적합하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편지 쓰는 것도 안 써봤잖아요. 편지도 안 쓰고 뭐 후기 같은 것도 안 적어 보고 이익이 다 쓰다 보니까 장문의 글을 못 적어요. 장문의 글을 못 적다 보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짧아. 본 건 많지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인간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편리해진다는 건 그렇습니다. 인간이 머릿속에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머릿속에 매크로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매크로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뭔가 기억을 많이 하려면 많이 적고 보고 해야 돼. 그런데 많이 적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활동을 안 해요. 그냥 영상을 보는 걸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환영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상 이런 걸 많이 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남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보는 걸 끝낸다고 하죠. 그냥 보는 걸 끝나는 거지 머릿속에 남지는 않아요. 지식으로 뭔가 하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는 걸 끝이에요. 그래서 기형경이 엄청 떨어지고 문장력과 문여직이 떨어지고 자문력도 떨어지고 말하는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대면 사회가 약해지는 커녕 점점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인맥을 강하게 만들고 결속력을 강하게 만든 것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충실하신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으로 일곱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